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누니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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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요? 그 심판 때 지옥 안 가고 성국 가라고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스 3장부터 들어가면 훨씬 더 알게 되죠. 믿는 도리에 사도 있으며 대제수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집주인으로서 믿음의 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는 집하인으로서 생명의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마음을 선포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같지만 그 말씀에 묘국된 사람은 지옥 같다. 집하인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지옥 같다면 집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영생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히브리스 3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4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 이미 믿는 우리는 즉 예수 나의 구조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즉 예수가 전하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가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장소로부터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간 본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스 3장과 히브리스 4장의 앞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9장에 넘어와서 한문중등전처가 아니지요? 죽은 유인은 뭐가 있다? 심판했다. 오늘 본분의 말씀은 바로 10장 30절의 시작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나의 구조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 지옥 심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즉 여기 심판은 알국과 죽증이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라. 즉 알국과 죽증이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발로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인데 이러면 이 땅에 죽으면 상급 심판이 없고 천년 왕국 들어가면 반일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일의 심판 절대로 여러분 상급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기는 반드시 주님께서 절이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즉 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과 죽 백성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머리 뺏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야 되느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다. 그 믿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사야 된다. 예수 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사야 된다. 예수 피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피의 힘을 입어 바로 예수를 믿는 즉 예수가 생명의 말씀 말씀을 믿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아멘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련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겨세 히브리스 11장의 전체다. 장세기부터 영혼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스 11장이다. 그리고 12장 그들이 정의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 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도 저들이 견디기 때문에 야 너희도 견디라 너희도 견디야 된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서 13장 17절에 주의 종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경신을 마치 자기가 해결할 점이 아니라 즉 영혼을 위하여 목사는 살아야 된다. 성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괴를 크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는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은 영혼구원에 이르면 즉 유럽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해가지고 히브리스 전체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자 히브리스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머리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점이 하느니라. 목사의 사명은 성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가서 전도를 해오면 그 성들에게 주님께 분방서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의 천국 맥승을 만드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된다. 바로 주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은 잘하는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 요기 33장과 요기 2사에서 38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요기에 나타난 그런 저주를 제3행하심은 죽은 영혼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바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기 심판은 예수를 고백했다면 고백했다고 지옥간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전체로 보게 되면요.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왜 왜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좀 똑똑한 목사의 아들 좀 거룩한 사람 그렇게만 봤지 결코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다면 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전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석과 표적과 기사를 했는데 이 기적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기적이다. 죽은 자리에 사라든지 오백여 역사든지 물을 걸었다든지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한다든지 아멘 또 제사하는 근세가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근세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근세를 했다. 자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억여 가로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을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사람은 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말씀을 가르치도 야 너 배우지 않냐 무식한 것들 네가 무슨 말씀을 가르치네 네가 무슨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네 아멘 그래서 지금 무시했다는가 안 들었다는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예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직과 표적과 기사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 이승을 믿게 하는 것이다 믿어야 그분의 말씀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다른 보험사에 없는 기적과 이직과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기적과 이직과 표적과 기사를 낸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믿어야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주면 영생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영생의 말씀을 주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능자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의 고운자는 것을 믿고 믿어야 그분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만 전개했습니다 까지고 석천과 메뚜기로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오직 말씀을 외치는 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슬의 백성이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 사람이 난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안잡니다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받는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의 심근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례요한님 당신이 오실 예수가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바로 오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복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나는 그의 심근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아멘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부립니다 야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나는 그분을 증거했는데 그분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분이 과연 오실 메시아인가 오실 그리스도인가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세례요한께서 우리 스승께서 주님을 증거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증거했는데 정말 주님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할 때 예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안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고 아멘 묵누비에 일어나고 아멘 안정에 나타나면 아멘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봉사가 눈을 뜨는 것을 그에게 얘기하라 바로 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리가 보고 안정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가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 아멘 6장 68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미 우리가 네게로 가오라 주여 뭐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야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주 심판자라는 것을 믿어야 그분의 말을 믿지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그분을 믿어 생명을 없게 한 것이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래서 그분의 3년 동안 공생에는 3분의 2가 기록된 그분의 3분의 2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과 아멘 그리고 탄생하고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살아난 사건을 기록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만 전개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분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지 그분의 말씀이 믿어야 영생을 얻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뭐되요 육신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가를 설명한 그 말씀을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베스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 백성을 그 백성을 아미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백성을 심판한다 아멘 그래 배두원자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반드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다 아멘 지금 세대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니까 그는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모 5장에서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그러면서 5장 17절에 율법을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제로 표하러 온지 생각하자 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 겠다고 합니다 천지가 없으니 율법의 일제 미력도 없지 않고 그대로 다 이르네 지금 주님께서 하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언눈법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언눈법이라 주님께서 하신 영생언눈법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 아멘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의 멎는 법이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이 맞아요 세례요한을 오실 예수라고 할 정도로 세례요한을 위대하게 받는데 세례요한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를 싱근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바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결코 오실 예수가 아니다 예수를 정가하니까 예수가 영생언눈 말을 합니다 아멘 오장에서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다시 반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적과 이 책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가한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겠지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서 하면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합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대답합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육을 행치하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불뿐한 자가 내게 떠나가라 뜻대로 하는 것은 바로 뜻이 율법입니다 나의 이 말 두고 나의 이 말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지 어리성 사람 같다 아멘 뜻대로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불뿐한 사람은 영생의 말씀에 불중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고백하면 천국 간답니다 성경에 단 한 구질도 없습니다 장식의 요한계시록에 천국 가는 말씀은 다 동일하다 아멘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법은 동일하다 아멘 그것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히브리스 3 천장이다면 믿는 도리의 사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사도의 신 바로 모세 둘 다 믿음의 도리의 충성한 사람이다 모세가 전하는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듯이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그 히브리스 전체 사건이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말을 계속하고 있다 하며 그래서 마태모 5장부터 마태모 7장은 산상순인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 마태모 7장 21절 이것이 받아들이기 싫지만 받아줘야 돼 받아야 여러분 마음이 변해 하늘 두 손바닥을 가린다고 하늘이 안 보여 시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없다 보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토록 살아있은 분이다 아메 지금도 역사는 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집 가는 그 말을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맞는다고 마태모 5장부터 마태모 7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어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조조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량지 않나니까 내가 너희에게 밝히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풀하면서 너희에서 떠나가라 마태모 5장에서 마태모 7장 21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 바로 제자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설명한 다음에 마태모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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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치 않아야 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힌하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목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교회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이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법을 지키자는 사람은 떠나가라 그러면 지금 교회에 제자단에서 심판이 돼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법 안에는 두 길이 있다면 13절과 14절에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단이가 적음이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 안에는 천국에 관한 문이 있고 말씀 안에는 지옥 가는 문이 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간다 근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30장에 15절에 보게 되면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니 앞에 두었다 하며 니가 택하라 니가 천국 가는 길을 가면 반드시 축복이 따르고 니가 지옥 길을 간다면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 그래서 그 축복이 저주를 통해서 참 니가 깨달아라 하며 니가 저주를 간다면 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구나 해가지고 빨리 돌이키려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과 저주라는 걸 줬다 하며 천국 길을 잘 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은 그래 잘 간다 더 잘 가라 더 잘 가라 해가지고 복을 주고 하며 잘못된 길을 가면 저주를 줘서 그 길을 몽가게 한다 계속 가면 칠리에 칠리에 고통을 줘서 몽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일이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좋다 아멘 이 바로 징계도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징계다 아멘 승객입니다 신비경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모아평세에서 출기체 1세대와 출기체 2세대에 모아놓고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 네가 생명길을 가면 반드시 복이 따르고 사망길을 가면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 아멘 다시 마땅 7장 13절과 1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형착하여 찾는이가 적어 찾는이가 적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드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우리 앞에도 담에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듭게 한다 머릿속에 잘 박혀 잘 박혀 절대로 뺏기지 않는 그런 축복자가 되겠지 축복하네 자기 백성은 뭐한다 심판한 장사 지금 마땅 5장에서 7장까지 자기 백성은 심판하지요 천국과 지옥 심판이지요 그만입니다 성경입니다 마땅 13장입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네가 천국의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는 안다 하지만 천국과 말씀을 아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해도 절대 듣지 마라 천국과는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천국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면서 이 정도면 안 가겠나 이 정도면 안 가겠나 이 정도면 안 가겠나 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더라도 절대 그 말 듣지 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100% 들어야지 하면 다른 말까지 합쳐서 들으면 안 된다 자 마땅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운을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복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불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나 집주인의 종돌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아 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돌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대 가만히 누워라 가라지를 묶다가 복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대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대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복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재밭에 천국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뿌립니까 믿는 사람에게 뿌립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은 말씀을 뿌리죠 천국은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여러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주님의 제례 말다 알고 모아 꽃가드리고 죽지 그지 안 부릅니다 반대로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간다 정해놨죠 그런데 코린천서 9장에 보십시오 23절에 사도바울처럼 성교를 많이 한 사람이 없지요 목숨을 바쳐 성교 했는데 네가 성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에 조금 불숭이 해도 천국 간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전세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입니다 사도바울은 장장 23년이나 세월 동안에 헐벗고 굶지 있습니다 고통 받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받아 싶어서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하라고 냈다 아멘 정신이 똑바로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이 딱 정했는데 너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너는 성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해주는 법이 없다 아멘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향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교회에서 천국을 가는 사람 중에서 소소가 간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아버지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내 무엇을 할까 싶어서 우리는 복음을 사도박처럼 위대하게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나만 그깟 위대한 사람만 사도돼서 23년 동안 정말로 죽을 고배를 늘리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안 퇴장을 4번이나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사건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복음을 많이 지냈다고 아멘 내가 아버지 말씀에 조금 복종을 안하고 좀 절제 안했다고 천국 간다 그런 말 듣지 마라 아멘 내가 복음을 주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한테 버림받을 싶어서 하지만 하는 것은 절대 절제하고 하라 근데 절제하게 뭐했다 뭐했다 복종했다 교안에 뭐가 있다 천국마저 조언시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절대 천국 가서 말씀을 안 뿌린다 아멘 마토 28장 18절 땅을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해주시니 널 모든 족속으로 멀삼고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경이름을 멀어주고 세대해주고 네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택한 사람에게 택한 자국 문에 맺고 은약 은약에 말씀을 준다 아멘 아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안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알고 있냐 죽증이냐 마토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토 18장 1절부터 시작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면 결단같이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그 밑에 보기려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많은 자가 자 어린아이들은 선생말을 그대로 믿고 어른들말도 그대로 믿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자꾸 글러 글러서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안다면 결단하고 어린아이같이 안하면 결단하고 지금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다 낮춘다는 것은 바로 빌리버스 2장 5절 이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의 동전이 되면 취하지 않고 종이 행태같이 살아갈 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2장 12절에 빌리버스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애 덕 복종하여 딸림이야 두름으로 구원해라 아멘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하라고 그런지 다 압니다 앞으로 나라 옆으로 나라 맞아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어른들이라고 상대방이 자기가 낮다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를 낮춰야 복종하지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자기를 낮추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자인데 아버지 말씀에 아니오가 없다 무조건 아멘 죽게 복종한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하는 말씀을 하죠 성경입니다 자 19장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대 어느 계명이 오니까 자 계명을 지켜 영생은 내다 맞지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8절 가로대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기라 그 청년이 가로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고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낙대가 나기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성경에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쉽지요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 말에 불가능하다 성경이니까 읽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성경상으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전체적으로 뭐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뭐에 가나요? 신발을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성경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여야 됩니다 마탐 22장 9절부터 14장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주님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설명에 눈물로서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는 최소한 3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다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는 천국이라는 혼인잔치고 혼인잔치는 교회 안에 들어온 혼인잔치를 뜻한다 그래서 혼인잔치도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고 계시록 19장의 혼인기약에 이르다 혼인기약 즉 천국에 들어갈 기약에 이르다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에 사람을 모셔오는 것은 교회를 뜻한다 9절부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 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수 반드시 수가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분별한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과 바깥 어둠에 내어줘서 거기서 설 별명의 일관이 있다 하지만 청함은 즉 교회에 두는 숫자는 많대 교회에서 택한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청국 가는 사람은 적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다시 9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 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국 오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갈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아닌데 예복을 입은 사람이 적다 아멘 요한 게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심판인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스버두사 사대교회입니다 게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복을 입어도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예복을 더럽히다면 빨리 그 예복을 깨끗하게 해라 아멘 게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도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그럼 여기 옷은 행위의 옷 맞아요 계속 19장 6절과 7절은 흰옷이라고 했고 그 흰옷을 따란 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시라고 했다 아멘 이 부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체로 보여준 장면인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대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등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하더라 빛나고 흰 세마포함에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 개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 더럽히지울 수 있지만 빨아야 된다 빠는 자는 나군에서 천념왕국에서 문들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참 대단한 말씀들인데 22장 14절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관세를 얻으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의 모든 설교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2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죽이 나는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29절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적시 해가 어두워지면 딸이 삐뚤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넝들어 낸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건넝자가 영광으로 오는 볼이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주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하늘에 이끄셨어 그 사방에서 오리라 29절 32절까지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그 아까 환란 끝까지 견디린 자가 환란 후에 주님이 제림한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대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이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자 택하신 자들 두 개다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예수를 고백한 택함이 있고 교회 안에서 택함이 있다 여기 교회 안에서 택함은 교회 안에서 환란을 이긴 사람이 택함이다 자 주님의 모든 설계를 마치고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에 새해 불의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지옥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천국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 하고 주님의 설계가 마치집니다 자 2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천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을 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등불이 뭐 간다 꺼져간다 그럼 등불이 꺼져가면 기름을 계속 염무되겠지요 등불을 켜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등불이 꺼져간다고 해서 고백했는데 주님이 가까우니까 환란이 되겠지요 환란 때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다 기름을 준비 아니하니까 꺼져가니까 옆에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은 달라합니다 그런데 기름은 자기 기름은 자기 밖에 쓰고 놈한테 절대 줄 수 없다 사로한 땅 안에 주님이 와서 다쳤어 그 문을 열어달라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8절부터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여드니라 아멘 그런 적 바로 말씀과 기도로 껴있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자 13절부터 시작 그런 적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3절부터까지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인의 절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뼈 사서 맞죠 바깥 어둠에 내가 쫓아가 거기서 설뿌며 일감했다 아멘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물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취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바로 돼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서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다 자 한 달란트까지 들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한 달란트 시작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바로 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다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땅긴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남기지 않은 사람은 땅에 묻은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어줘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31제부터 끝까지 하고 마칩니다 세번째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인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돌이라 양은 천국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간다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가 스스로 잘 판단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간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으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느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돌아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간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들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참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데 이런 천국 가는 말씀을 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받으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예수를 죽이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추리하거든 죽이거든 하지만 마땅히 두루할 때를 두루해야 돼요 전남자가 심판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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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